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올림포스 1 유닛 12 리딩 1 들어갑니다. 4 기간의 전치사 뒤에 센츄리 센스 들어갔네요. 수세기 동안 기간의 전치사 동안 사람들은 Have enjoyed 현재 완료죠. 즐겨왔다. 현재 완료 계속. The benefits는 이익들 이익들. 이익들인데 오브 허브 티 들에 이익들을 즐겨왔어. nothing 여기 주의하세요. 어떤 것도 웜스. nothing 단수로 취급했죠. 따뜻하게 만들어지는 게 없다. 몸과 영혼을. like는 전치사 몸은처럼 이란 뜻이에요. 전치사 뒤에 ing죠. holding a pregnant stemming cup 이렇게 썼네요. 오브 허브 티 까지 그래서 여기서 해석은 부정어 최상급. 부정어? 아이고 잘못됐네요. 부정어 최상급입니다. 그러면 허브 티 마시는 게 따뜻한 게 마시는 게 최고다. 라는 뜻이에요. 어떤 것도 몸과 영혼을. like holding 쥐고 있는 것만큼. 프레그런트는 향기로운. stemming cup은 스팀이 나오는 컵. 스팀이 지금 슈욱 뽑아 나오자면 컵이 있으면 이렇게 스팀이 슈욱 나오는 컵. 한 잔을. 그림 대충 그래야 되겠다. 저거 허브 티에. inhaling 분사구조 ing인데 누가 마시냐면 너가 마시다는 뜻이에요. 너가 마시면서. 들이 마시면서. 마시면서. 그냥 마시면서 할게요. its 서브 틀은 미묘한. its가 말하는 미미와 오타가 많이 나네요. 미묘한. its는 차에요. 차. 허브 차에. 미묘한 scent는 향기. 향기를. 에듬는 시간적 웬이겠죠. when you slowly ship. ship은 뭐지? 마시다. 마시다가. 이렇게 마시다가. 쉽이라고. 의성어예요. 그러면 이것만큼 좋은 게 있다. 없다. 없다 하면 최고다. 그래서 we don't have to 할 필요가 없다. limit 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 제한할 필요가 없다. 우리 스스로를. to 뭐해? 카페인으로 되어진 BP. 비 버리지. 비 버리지. 제한할 필요 없다. 제한은. 비 버리지는. 음료들. 카페인 음료. 음료들. 제한할 필요가 없어. 예를 들어서 전치사. 커피 같은. 그 다음 분사구조 또 여기 ing 주의하시고. 그러면 누가. 우리가. ignoring 하면서. 무시하면서. 현재완료의 능동이고. 월드 3개인데. 허브의 세계를. 월드 선행사가 장소니까 왜 어디로 잡았죠. 여기. 그곳에. 우리는 캔 동사원용 즐길 수가 있는데. 자야. flavor. 그래서 향기. 풍미라는 게 더 좋죠. 그 다음 variety. 다양성. 그 다음 nutrient는 영양소들. 그리고 numerous는. 수많은. 건강의 이익들을 무시하면서.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드링킹 허브티스 까지. 저 동명사구 주어죠. 자. 허브티를 마시는 것은. 또한 단수도. 왜 동명사구 주어니까. 주는데. 우리에게. 저. 파트니티를. 기회를. 하나죠. 자. in our busy days 에서. 어떤 기회에. to take a. 앞에 나오는. opportunity 수식해 주는. 평형 사용법이에요. 동사 번영. take a. take time이죠. a bit of 삽입절. 조금의 시간을 가지는 것을. power7은.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그 다음에서는. semicolon end의 뜻이겠죠. tasting and savoring 허브티스 까지. 전체가. 단위로 묶었네요. 사실상 주어가. 두개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의 단위에. 주어 한개로 잡아요. 자. 맛을 보고. savoring은. 음미하다. 음미가 아니고. 음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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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브티를 음미하는 것은. 맛을 보고. 동시에 일어나는. 하나의 주어고. 프로바이저 단수도 취급했어요. 제공해 주는데. 프로바이저 단수도 취급했어요. 프로바이저 단수도 취급했어요. 프로바이저 단수도 취급했어요. 프로바이저 단수도 취급했어요. 시간인데. 포 리플렉션 앤 피스. 뭐를 위한 리플렉션은. 회상. 자. 뭔가를 회상해보고. 자. 그리고 피스. 피스를 아시죠. 평화. 이를 위한 시간을 준다. 이만큼 좋다. 까지 하고. 밑에 보겠습니다. 자. 인어디션. 게다가 뜻이죠. 허브틴은. 슈트 비. 슈트 동사 번역. 돼야 돼. 자. 보호되어져야 돼. from 빛으로부터 그리고 열로부터 to battle 삽입절이고 to preserve에요. 부사의 목적이죠. preserve는 무엇이냐면 보호 보호하기 위하여 대열은 차들의 플레이버 향기들을 트라우베틱 하면 뭐냐면 치료적인 property 내에서 재산이라는 뜻이 아니고 성질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갑자기 보존법이 돼서 안되죠. 한잔 마시는 자체의 행동이 즐겁다는 건데 이제는 시간적 웬이겠죠. 우리가 drink hub or teas 허브차를 마실 때 우리는 can use, 사용할 수가 있다 시간을, to nourish는 투부정사 부사의 목적으로 삼는 게 해석이 좀 좋아요. nourish는 뭐냐 원래 영양분을 주다 우리 영양분을 주는데 nervous는 신경 시스템 영양분을 줄 왜냐하면 우리의 두뇌가 receive 단수 받기 때문에 신호들을 받아 자, from the subter 미묘한 아이고 성공했다. 미묘 미묘도 안해. 미명 자, qualities 질들을 오브 더 클렌즈는 그 식물들이란 말은 허브차들의 그래서 주제는 쉽습니다. 주제는 알파고와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뜻한 허브차 한잔 마시기가 주는 것들 한잔 마시기 감사합니다.